두 개, 네 개, 네 개, 네 개 오바네. 사이즈 좋아. 박빙이네. 초박빙. 꽂자. 어? 바람 어디 갔어? 바람 왜 해? 어? 옷이 뭐지? 어, 안 돼. 잘 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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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는 컷하고 다시 찍을게요. 나오세요.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엿볼 수가 있어요. 뒷문이 열려 있다는 거. 그렇지. 밑도 끝도 없는 거지. 내가 지금 다시 쳐야 되는 거잖아.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아직까지는 즐겁다. 단독 1등 아니야? 단독 1등이니까. 형님. 굿샷. 아, 굿샷. 아, 야, 야. 뻑 들어갔어. 안녕. 아이, 저러. 아깝다. 야, 저거 어디서 쳐? 그러면 다음에? 해저드티 가셔야죠. 해저드. 이 챌린지 오를. 야, 이것도 가네. 이 챌린지 오를 16번 더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하다. 이거 잘했네, 뻥커가.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다들 올리지 못하네. 희망 갖지 말고 내려와.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건데 너무 초라스 지금 우리가 다. 그런데 이 코스를 일반 분들이 하긴 하시나? 어려워서 잘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. 그렇죠. 저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. 이거 뭐 재미있게 하는 건데 이거 갖다가 뭐. 그럼. 스트레스받도. 그런데 이 코스는 해 봐야 하는 코스 같아. 15. 아, 대박. 미니맥 봐봐. 미니맥 봐봐. 미니맥 저 생긴 거 봐. 공이 다 여기 몰려 있는 이유가 있네. 13m. 13m로 쳐야 되는 거야? 15. 아, 야. 잠시만요. 그 정도면 잘 찍어야 돼. 무서워. 어? 와. 나이스. 아니, 그런데 우리 이 정도 실력을, 이거 방송 할 수 있는. 그 정도 되나 모르겠다. 너무 못 쳐서. 도전자가 빗발치겠네. 빗발치겠네. 야, 오자. 야, 이거를. 급 떨어진다고 안 해 주는 거 아니야, 우리랑? 이쪽으로 쳐야 할 것 같아. 쳐서. 3m인데. 저렇게 많이 했어? 들어갔지. 와! 그냥 아까 저 일본어로에서 라베시시나 하자고 하자고. 그럼 뭐 별 몇 개인데? 별, 별 없어요. 저 골인 3개월 친 사람도 나인 언더 칠 수 있는 코스 있어.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. 귀 코스. 보기면 잘한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제일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가. 제일 잘한 것 같아. 승자. 아직까지 큰 형. 어깨가 이렇게 귀까지 올라올 것 같아. 어떻게 보자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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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